안녕하세요. 사진작가 주용철입니다. 오늘은 재활 복지학 전공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이미지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, 20년 뒤에 아주 끈끈한 우정을 위해서 오늘 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. 오늘을 더 기약하고자 친구들과 함께 덕담을 한마디씩 할 거예요. 자 그럼 이제 시작! 조금씩 오래 만나자. 내가 애기 봐줄게. 성갑때도 만나자. 애들아 같이 읽자. 응원할게. 부부 동반에도 같이 여행가자. 같이 성공하자. 우리 잘 살자. 그만 보자. 보나 사줘. 누가 봤는데? 됐어요?